오늘은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뿌링클 순살 치킨입니다. 맛있게 먹으려고 운동도 다녀왔습니다. 뿌링클 순살 뿌링클 순살 뿌링클 순살 뿌링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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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很凄이 never 너무 맛있어 이건 뿌링뿌링 소스에요. 오, 도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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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. 와 면이랑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매콤해요 고춧가루 와 와 맛있어 진짜 뿌링클이랑 이 뿌링포링 소스 만든 사람은 상 줘야 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입 마지막 한입 여러분 이 조합으로 안 먹어보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보세요 진짜 개꿀맛 와우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와우 이제 뽀뽀 안 할거야